1. 놀이기구가 손님들을 위한 거라면 제 택시는 저만의 놀이동산이다 속도도 즐길 수 있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고 1. 놀이기구가 손님들을 위한 거라면 제 택시는 저만의 놀이동산이다 속도도 즐길 수 있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고 웰컴 등 빨리 오라고 기다리지만 제가 조금만 늦게 되면 다시 꺼지는 기다려준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BMW의 가속감, 코너링 고속주행에서도 전혀 떨리지 않은 안정성 믿고 탈 수 있겠다 항상 차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제가 BMW를 탁하게 됐습니다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디스코 운전하고 손님들이 즐거워하고 내리는 모습 박수치면서 내리는 모습 그런 모습 볼 때 제가 즐겁죠 스릴, 짜릿함 이런 것 때문에 놀이기구를 타는 거잖아요 저는 컨트롤하면서 즐거움을 찾아요 인생도 비슷한 것 같아요 컨트롤이 가능한 인생이 즐거운 거잖아요 다른 사람한테도 달리는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저는 DJ 최원영입니다 이것이 나의 BMW 스토리입니다 전국에서 전국에서 전국하는 인생 그리위밀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